최근 저렴한 가격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컵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. 제천의 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컵밥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한승원 기자입니다. 최근 3년간 연평균 46%씩 성장하며 지난해 230억 원 규모로 커진 컵밥 시장. 특히 젊은 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편의점은 싸고 맛있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이런 컵밥 사업에 제천 역전시장 상인들이 뛰어들었습니다. 고소한 들기름에 곤드레를 달달 볶아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고루 섞습니다. 그리고 고기를 볶아 넣은 특제 고추장을 올려 마무리합니다. 약초고장 제천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한 끼 3천 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곤드레 컵밥입니다. 곤드레부터 곁들여 나오는 반찬까지 모두 제천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었습니다. 바쁜 손님들, 있는 손님들 위주로 하다가 도토리 묵밥도 해보고 김밥보다 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곤드레 컵밥이라는 걸 듣고 전통시장 살리기의 하나로 제천 역전시장에서만 판매하는 명물을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만 3번째. 2년 전 선보인 견과류를 넣은 도토리 왕송편과 약초를 넣어 만든 양갱도 입소문을 타며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등 재료시장 상인들의 도전과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